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화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계산하는 게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나일론을 개발해서 최초의 합성 섬유야라는 거 점검해 주셔야 되고 질소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디귿 3번으로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돼. 자, 나는 바닥상태 전자배치야. 자, 모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죠. 1개의 오비탈에 최대 전자 2개 들어가 있고요. 반대의 스피트 양자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니은디귿 4번으로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25도씨였는데 용해되고 나서 온도가 높아졌어. 단, 발열반응이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온도 변화로 열의 출입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온도가 증가가 되면 발열반응이야.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반응이야로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자, 스타일로폼은 단열제로 사용된다라는 거 아마 점검이 잘 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 중심원자의 비공률 전자상이 존재해 가 한 가지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직선형이다, 나다 두 가지 180도야 점검 되셔야 됩니다. 극성분자는 나 비대칭, 비대칭 극성분자 두 가지야. 니은만 2번으로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화학반응식을 먼저 완성하는 게 순서인데 탄소화합물은요. CHO 순서대로 완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탄소원자 확인하시고요. 수소원자 확인하시고요. 산소원자가 12개야. 앞에 2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얼마다? X는 5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몰이 생성이 되면 넌 얼마다? 5대 4죠. 4분의 5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몰이야.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이용결환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될 거야. 자, 반드시 전화량의 고배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런데 전화량의 곱이 다 똑같죠. 그때는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게 적절하다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크다. 이온결합력이 크다. 녹는 점이 높다로 가셔야 되고요. 다 전화량의 곱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로 같기 때문에 이온 간 거리, 이온 반지름, 반지름의 합의 가장 작은 NAF가 녹는 점이 높다로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1대 1로 동일하다라는 게 처리가 되셔야 되죠. 답은 5번으로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보자마자 나 OH 마이너스야. 난 누구야? HF야. 툭 튀어나오셨을 거예요. 자, 1몰에 들어있는 점자의 개수는요. 어때요? 나 8몰에 1몰에 1몰을 얻었어. 나 1몰에 9몰, 10몰로 가타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AC 빨리 확인하세요. 16, 17쪽 원소야. 로 가셔야 되죠. 자, A가 누구다? 산소야. 실수 없이 가셔야 됩니다. C가 누구다? F야. 자, O, F2. 그리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지 본인 점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다? 기읒, 티귿 5번으로 처리되셔야 되죠. 자, 8번을 보시면 자, AB 확인하세요. MGO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C가 누구다? 질소다. N2는 삼중결합이 있어. 점검 되셔야 되고요. 마그네슘,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자유 전자이동으로 전기 전도도가 있어. 기읒, 티귿 3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9번을 보시면 절대 성급하게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절대 성급하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자, 뭘 묻는 거다? NMV는 N-M-V-를 묻는 거다라는 건 점검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자, 가에서 한번 확인하세요. 아세트산 수용액이 1몰 농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봐. 얘를 100ml 물 켜서 모두 사용했다라는 문제가 아니야. 수특에 나왔던 그 문제가 아니야. 모두 사용한 게 아니라 얘를 물킨 다음에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 0.1몰 농도야를 가지고 가시는 게 실수가 적겠죠. NMV는 N-M-V-는 N-M-V-는 N-M-V-P-는 얼마다? 10ml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표준 용액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뷰렛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실수하신 분들이요. 꼭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액은 20ml다. 뷰렛이다. 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로 점검하시면 됩니다.